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오토핏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그리드뷰의 모든 컬럼이나 마지막 컬럼의 폭만 조절하여 그리드뷰의 전체 너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모든 컬럼은 오토핏 속성을 올 컬럼으로, 마지막 컬럼은 라스트 컬럼으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헤더를 드래깅하여 컬럼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고, 컬럼의 너비가 커지면 가로 스크롤이 생깁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오토핏 속성 값을 올 컬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뷰 모든 컬럼의 폭이 동일하게 조정되어 그리드뷰의 전체 너비를 채웁니다. 이번에는 오토핏 속성 값을 넌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뷰의 전체 너비를 모두 채우지 않고, 여백이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오토핏 속성 값을 라스트 컬럼으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마지막 컬럼의 너비만 자동 조절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